기도 없이 못 이긴다. 기도 없이 못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편과 80편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상황. 그러니까 너부갓네셀 왕의 공격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메시지고요. 우리도 절망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 희망이다. 그게 메시지고요. 80편에서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것 같고 남쪽이 망하기 직전에 그 중간기쯤 있죠. 722년부터 586년 주전 그 사이에 어떤 때.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남쪽이 정신부 차립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미지는 뭐냐. 빛이에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얼굴에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구원이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절망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또 다물어진 어둠 가운데서도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를 살펴겠습니다. 먼저 79편입니다. 절망하면 기도하라. 공식이에요. 절망이 오더라도 우린 기도할 수 있다. 이건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해도 기도가 가능하다. 이게 메시지예요. 아무리 절망해도 기도는 중단될 수 없다는 거죠. 아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뭐죠? 숨만 쉬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정신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종종 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상담 엄청 와요. 그런데 인생이 무너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내가 한 걸음 사이다. 그래서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한 말씀만 해달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어달래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일반적인 말씀을 증거하라는데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인생에 밤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 밤이 와요. 그때의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과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의 글을 읽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분이에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분이고 되게 유명한 분이고 그러신데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냐 이런 걸 썼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냐. 아주 성공적인 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옛날에는 다른 식으로 얘기했다. 그걸 다 생각해버리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괴로움, 질병, 갈등, 고통 등과 싸워 이기는 기술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분 무지 잘 나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란 건 없어 보이고 뭐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러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뭐가 와요? 괴로움이 와요. 나이 들면 괴로움이 와요. 그러니까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넘어질 말만 남았잖아. 괴로움 오고 질병도 오고. 아프죠? 여기 나이, 마음만 넘어도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죠? 그리고 갈등이 오죠? 관계가 쉽지 않죠? 애들 키우는 거 자신만만했는데 말 안 듣고 지멋대로 가고 뜻대로 안 되죠? 고통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없는 게 인생의 승리인지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이 들면, 시간이 가면 괴로움 오고 질병 오고 갈등 오고 고통 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게 뭐냐? 이것과 싸워 이기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 이기는 기술이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초라해져요. 겉으로 볼 때는 일본말으로 후가시로 살죠. 대충 살죠. 멋지게 하는 척. 속이고.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쭉 오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되게 초라해 보여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없었나? 깜짝깜짝 놀래요. 저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가지 물에 팍팍 쓰러져서 견디지 못하고 그럴 때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죽어도 기도하네요. 느낌이 뭐죠? 기도를 모르고 나이 들었구나. 이게 사실 청년회 때부터 기도의 모습이 뭔지 하나에게 매달리는 기도의 훈련이 돼 있으면 노년에 기도하거든요. 작년 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무지하게 초라해져버립니다. 그래서 노추라고 그러잖아요. 늙어서 추함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가 뭐예요? 절망 중에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가 있는 백성. 그게 복이다. 오늘 그 얘기를, 아직 그 한 가지 메시지예요.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임하는 절망이죠. 성장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덕이 되고 시체가 새의 밥, 짐승의 밥 대버리고 묻어줄 사람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거. 어제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외국에 있는 어떤 성도 사진 하나 보냈다. 자기 동네에서 죽은 사람 얘기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안 댄다고 사람인데요. 죽은 시신을 그냥 비닐로 칭칭 감아놨어. 무슨 뭐, 뭐라고 그러지?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이. 딱 내가 볼 때 음식물 쓰레기가 비슷하게 되났어요. 그러니까 뚫뚫 감아놓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속수무책인데 존엄한 인간의 죽음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다고 지금.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절망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죠.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잖아요. 높아진 거 다 나아찾아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절망 중에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 이스라엘의 절망의 상황을 해봅시다. 성전이 다 불탔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귀엽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도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완전한 절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 9절부터 보면 뻔뻔해요. 자기 죄 때문에 불순죽 때문에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 그래도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당당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 증거하다가 고난당했습니다. 건져주세요. 그러면 좀 당당하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복이래. 이유가 뭐냐? 기도 제목은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잖아요. 복이래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나눌 수가 없대요. 기도 제목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그거 나누면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거래요. 그런 거. 그래서 나누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끙끙대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봐 소리도 못 내고 하나님 앞에 한숨 쉬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죄 짓고 범죄하더라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하나 옆에 나가서 그래도 건져달라고. 그래도 구원해달라고. 그래도 일으켜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자녀예요. 자녀. 자녀댐에 건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옛날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혼내고 그런 적 별로 없었는데 얘가 그때 뭐가 헷갓게 했는지 약간 고집부리고 버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원래 금방금방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얘가 한 3시간 버텼어요. 잘못 안 했다고. 그러더니 제가 배고픈지 나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화가 나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들어갔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용서 안 하냐. 어이가 없어서.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자기는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무조건 용서하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게 자존심 걷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왜 용서한 사인을 안 보냐라는 거예요. 왜 그따위 표정을 짓고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지한 표정을 져야지. 화사하게 내 딸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표정을 져야지 왜 시큰둥하게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뻔뻔한지.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지금도 기억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자녀 때문에 건세예요. 옛날에 그런 비유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5만 원권이 있는데 이게 구겨져도 5만 원이고 침뱉어도 5만 원이고 발패도 5만 원이고. 그렇죠? 자녀가 그래요. 자녀가 좀 더러워져도 자녀고 구겨져도 자녀고 깨져도 자녀고. 자녀댐의 권세예요. 전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유다가 지금 다 무너져서 예루산상에 불탔지만 자녀댐의 권세는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자기 죄 때문에 남았겠잖아요. 건져달라고.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녀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지면 얼굴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거 안 와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그래도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과 싸우면 괜히 개입하지 말아요. 부모가 화가 나서 저거 호적에 파간다 지워버린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맞긴 맞다고. 나쁜 놈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냐고.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원수돼요. 왜 내 자식들 욕했냐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 건 그거예요. 그냥 둘이 싸우다 말든지 간섭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요.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자녀의 권서를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되게 뻔뻔하죠. 그러면서 건져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 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면 뒷내용이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나머지 내용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예요. 나. 나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보면 내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면 절망해요. 나예요. 나. 나를 쳐다본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진리랄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를 주위에 연계해 계신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자기는 말은 안 하지만 freedom from God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 멋대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멋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병품으로 휘두르고 보란듯이 이런 거죠. 보란듯이 살고 싶어요. 이게 freedom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아를 막 충만화시키는 거. 끊이지만 가난했거나 뭐 이렇게 눌려있던 사람이 갑자기 돈 벌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두 번째 단계는 뭔지 알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깨져. 이게 아닌 줄 알고. 주변에 보니까 대적이 많은 거예요. 대적이 많으니까 그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대적이 많다고. 저놈 때문에 안 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거나 시기심으로 나와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서 1단계 지나면 2단계예요. 남하고 막 비교해. 부자가 돼놨어요. 그런데 뽑으니까 더 부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제일 잘 아는 데가 불교죠. 나로부터 자유가 된다. 그래서 freedom from self. 나 자신으로부터. 그래서 불교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진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대배 크리스찬들이 이게 불교화 돼서 여기서 머물러. 아니면 자아 쪽으로 강화돼서 기복신앙 비슷하게 가든지.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1단계 2단계. 나의 중심. 너의 중심.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런데 완벽한 절망에서 박살이 남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from이 아니에요. freedom to God.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돼버려요.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져버리고 너도 사라져버리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우리 최고의 신앙은 freedom to God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주님과 묶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망 중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내 죄가 됐든 환경이 됐든 간에 허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묶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개를 하죠. 네 대를. 서원이라고. 하나님과 묶이는 거. 말씀과 묶이는 거. 요한복 2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하시잖아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하고 묶이라는 거죠. 오늘도 아침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 했잖아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네.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게 사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과 묶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우리의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럼 기적 맞봅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절망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묶이는 거예요. 말씀과 묶이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묶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대기했잖아요. 나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미처는 다 드러나. 나이 들으면 똑같이 어려움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안절부절해서 믿음이 안 보여. 그럼 갸우뚱한다고. 저런 늙은이가 다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렇게 늙어 가나? 믿음은 돋다 뭐하지? 젊은이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 귀엽기리도 하지. 아직 저거 연단의 가장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방탕하고 저러지. 곧 얻어 터져서 돌아온 탕자 될 거야. 이러는 건데.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지금 믿음이 안 보이면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거 미치는 거죠. 그냥 탐욕에만 빠져 있고 돈밖에 모르고. 돈 사라지고 돈에 대한 희망 사라지면 나가 떨어져 있고. 그러면 속수무책하니까 저거 뭐야 저거?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사실 그게 제일 부끄러움인데. 그리고 나이 들어서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맨날 팍팍 떨어져서 낚심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그래요.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기도를 못하고 나가 떨어져서 우울증에 빠졌대.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기도가 있나? 그래서 나이 들어서 기도 없고 나이 들어서 믿음이 없으면 제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기도하다 가는 인생, 믿음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오늘 79편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훈련받았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 붙들고 우리도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그다음에 80편에 가서는 아수르 스토리 같아요. 여기 표제요.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여기서 소산님 그랬는데 소산님에 두시죠. 소산님이라는 게 백합하예요. 그리고 임이라는 게 붙으면 복수라고 그랬죠. 백합하들. 에둘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목적으로 쓰느냐 주어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해석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백합하를 바라보며 언약을 기억하다.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잖아요. 시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백합하를 보면 아무 생각이 아니에요. 졸리기만 하고. 그런데 백합하를 보고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할 때 들러리가 가지고 꽃뿌려주잖아요. 이렇게 화동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뿌리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백합합뿌리인데요. 그래서 느낌이 결혼식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백합합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걔네들 문화에는 백합합뿌리인데요. 우리는 돌아가신 분한테 백합합들이잖아요. 그렇죠? 달라 우리하고. 얘네들은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뿌린대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약간 희망을 가지라 그런 뜻이 있죠. 그런 뜻.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백합하를 바라보며 라는 느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느낌이 전혀 안 오므로 여러분같이 능력 있는 분들은 백합하를 바라보며 들으십시오. 백합하를 바라보며 화동이 막 뿌리는 걸 바라보며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라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이 뭐냐면 여기서는 구원이 빛의 빛. 빛을 비춰주세요. 어둠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잖아요. 빛을 비춰주시면 이 모든 어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방향. 아까 똑같이 얘기했죠. 나 중심, 너 중심. 아니라 freedom to God.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 얘기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힘 기르고 너 죽이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freedom to God.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인과 베나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돌이키소서 그런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방향 바꾸는 거. 그러니까 나를 향한 방향. 너를 향한 방향. 이렇게 망하면 내 탓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그다음에 네 탓이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굴 비춰주시면 해결됩니다. 오늘도 그거예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얻은 거 얘기가 또 쭉 나와요. 4절부터 7절까지. 광야에서 뭘 얻었냐. 이 고난 중에. 깨지면서 고난 중에 뭘. 핵심은 기도고 그런데 눈물의 눈물. 눈물을 얻었다. 눈물. 눈물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물의 양식. 탕자도. 탕자에게 눈물의 양식이 뭐예요. 주염 열매지. 주염 열매. 돼지밥.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 거. 눈물의 열매죠. 양식. 그거 먹다가 돌아오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연단은 뭐냐면 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터져나오고 기뻐도 눈물. 슬퍼도 눈물. 눈물이 회복돼. 눈물. 그래서 오늘은 빛과 눈물이에요. 주님의 빛이 비춰주길 원합니다. 내게는 눈물이 터져나오기로 합니다. 눈물은 세척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를 씻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눈물이 사라져야 죽더라고.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회복이 있는 믿음의 종독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에 눈물 초점을 가지고 4자부터 7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의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눈물이 회복되고 광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비유가 나와요. 비유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난한 땅에 심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잘 가꾸셔서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깊어졌다. 그래서 나무가 제일 크게 자라는 게 백향목이거든요. 좋은 나무같이 잘 자랐다. 백향목같이 자랐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덩쿨이잖아요. 덩쿨이라고 해요. 덩쿨. 바닥으로 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퍼졌냐 하면 유프라테강까지 쫙 퍼졌다. 우리나라 포도나무가 가면 막대기를 세워서 많이 걷으려고 이렇게 위로 솟아요. 그건 짝퉁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냥 놔두면 바닥으로 기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포도라 그러더라고요. 바닥으로 기는 거. 우리나라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바닥으로 기어가는 그 포도를 따서 어떤 분이 줬어요. 이게 진짜 포도라고. 너무 맛이 없어.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몇 개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는 모든 농사가 다 농약이에요. 농약 없으면 안 돼. 다 죽더라고. 맛이 없더라고. 그런데 진짜 포도나무는 바닥으로 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깼어요? 유프라테강까지. 땅이 넓어졌다. 포도나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3대 열매가 있거든요. 삶의 과일. 첫 번째가 무화과. 한자 그대로죠. 꽃은 있지만 꽃은 없고 무화과. 과일 열매만 있는 거. 무화과. 무화과. 또 하나가 감남나무. 올리브 나무. 올리브 유 있죠? 올리브 기름해가지고 그리스 샐러드 먹을 때 맨날 먹잖아 그거. 그렇죠? 올리브 유. 또 하나가 포도예요. 포도. 이 셋 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열매가 거두어지는 나무는 열매 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고 열매 먹었으면 이건 아무 관상목도 아니에요. 보기도 이상해. 바닥으로 기는 게 뭐 예쁘겠어?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 없으면. 세계가 다 그렇다니까요. 무화과나무, 감남나무, 포도나무. 그런데 오늘 포도나무를 얘기하잖아요. 이사회사 같이.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다. 그런데 이놈이 포도 열매를 안 맸네? 그럼 끝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얘기해서 우리를 심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위치예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비리브 4장 13절. 붙어있는 거죠. 요한복은 15장이 나오잖아요. 붙어있지 않냐 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위치죠. 위치. 중국에는 크게 보면 강이 세 개 있죠. 원래는 한자로 볼 때는 하라 그래요. 하. 황하. 북쪽에 황하가 흐르죠. 황하. 정치적인 중심지예요. 황하. 맨 남쪽에는 지금 산사 때문에 박살 날 때는 양자강. 양치강. 양자강. 그래서 하와 강이에요. 하가 있고 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북쪽이 있는 강을 말할 때는 하라 그래요. 황하. 양자강. 그런데 실제로는 중요한 강은 아니지만 중간에 있어요. 회수라고. 그래서 숫자 붙일 때가 회수예요. 우리가 살수같이 이렇게 어떤 크게 상업에 도움이 안 되면서 흐르는 강들을 수라고 붙이는 것 같아요. 회수. 회수가 왜 중요하냐면 회수 북쪽을 강북이라고. 회수 남쪽을 중국의 남쪽이라고 해요. 남쪽이라고 해요. 강남이라고 해요. 회수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회수를 기준으로 온도가 3도 차이 난대요. 북쪽에는 더 뜨겁고 황사 불고. 남쪽에 오면 황사도 없고. 회수를 기점으로. 그래서 남쪽의 사람이 한 3년에서 5년 더 산대요. 그러니까 북쪽의 사람이 빨리 죽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고사가 있죠. 그렇죠? 귤화 위지라고. 남쪽에 귤이 있죠. 따뜻한데. 귤 있잖아요. 귤. 귤을 심어요. 맛있잖아요. 달고 당도 녹고. 귤 많이 나오잖아요. 제주도 귤. 그런데 그게 위수를 넘어서면 탱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땐 귤이에요. 너무너무 능력 있게 잘 쓰임 받아. 그런데 내 욕심 가지고 주의 품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버리면 탱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를 보면 탱자 같은 성도가 있어요. 저거 왜 저 모양이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귤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열매를 맺어요. 지 욕심 가지고 더 크게 간다고 떠나서 회수를 넘어서버리면 탱자 돼버려요. 그래서 탱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 중에 지 자리 떠나서 욕심으로 자기 자리 떠난 사람. 자기 자리 떠난 게 마귀잖아요.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그게 마귀됐잖아요. 자기 자리 떠나서 마귀 같다 그러면 반해잖아. 너 마귀 같다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탱자 같다 그러라고. 귤 되라고. 아주 완곡한 표현이에요. 귤 되세요. 자기 자리 떠나면 탱자 된다고. 탱자 되지 말자.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또 다시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거라고요. 나중심적이면 망하죠. 그러다가 나를 벗어나면 너가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교만하고 겸손하든지 너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든지. 그거 다 아니고 뭐예요? Freedom to God.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여기서 8절이 되게 12절이 중요한데 그 담을 허지사. 포도나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둔 건데 하나님이 귤화 위지, 귤이 회수를 넘어가 버렸더니 탱자 되듯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담을 허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살 났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이제 죽게로 돌아가서 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능력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해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회복의 능력이 있다.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12절부터 19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짜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매티지들이 상해하며 들진승이 먼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해 힘 있게 하신 가지인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하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그래서 죽게 돌아갈 때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다.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